11. 회사 일은 순조로웠고 분위기만 보더라도 날로 발전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활기가 넘쳐났다. 12. 짧은 역사로 치자면 그야말로 급성정이라 할 수 있었다. 13. 너도 나도 불경기란 말이 입버릇처럼 되어 있는 시기를 생각하면 참으로 기쁜 일이었지만 늘 시간에 쫓긴다는 것이 다소 아쉽기도 했다. 14. 회사가 잘 돌아갈수록 더욱 분주해지는 곳은 연구실이었다. 15. 기술부에서 영업부까지 빈틈없이 뛰도록 하려면 연구실은 항상 대기 중이어야 했다. 16. 뿐만 아니라 연구실 입장에서는 현재의 상품을 관리할 두 명 정도의 인원만 남기고 나머지 연구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촉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16. 눈만 뜨면 여기저기서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술을 접해야 하는 요즘 세상에서는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16. 주 5일 근무는 깨어진 지가 이미 오래였으며 주말 반납 또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17. 하지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혜인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17. 간혹 새벽에라도 달려가서 잠깐 얼굴이라도 보고 올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이내 고개를 흔들며 마음을 다잡곤 했다. 17. 그리워할 시간조차 제대로 없는 하루하루의 생활, 삶이라는 것이 마치 시간과의 치열한 싸움처럼 여겨질 정도였다. 17. 샌프란시스코에 다녀온 이후 한 번도 혜인을 만나지 못했다. 18. 하루에 두 번 정도 전화를 거는데 그럴 적마다 그녀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19. 많이 밝아진 듯했다. 19. 전화를 걸면 가라앉은 목소리로 19. 네. 라고 짧게 대답하던 혜인이 요즘은 한 옥타브 높여진 목소리로 19. 네. 여보세요. 라고 기분 좋게 응답하곤 했다. 19. 삶에 대한 의욕과 자신이 넘치는 것 같은 당당한 느낌 20. 내가 간절히 바라던 일이었기에 무척 기뻤지만 21. 한편으로는 좀처럼 기운을 차릴 것 같지 않던 사람의 갑작스런 변화가 문득문득 신경 쓰이기도 했다. 21. 나는 혜인이 동준형과 어떤 일에 대해 의논하면서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나에게 말해주길 원했지만 21. 그녀는 동준형의 얘기를 먼저 꺼내는 법이 없었다. 22. 언젠가 전화를 하면서 동준형에 대해 물은 적이 있었다. 23. 동준형은 만났어요? 24. 그럼요. 24. 반가웠겠어요? 25. 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반가웠어요. 25. 선배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25. 얼마나 반가웠는지 선배가 제주도에서 올라온 날은 밤을 꼬박 새웠지 뭐예요. 26. 밤을 새웠다고요? 그렇게 할 얘기들이 많았어요? 27. 밤을 새웠다는 말에 불쾌감이 느껴져 나도 모르게 볼멘소리를 하고 말았다. 27. 유나까지 합세했으니 서로 할 말들이 많았죠. 27. 그랬겠군요. 동준형 지금은 제주에 있나요? 28. 아니요. 서울에 있어요. 그동안 제주에 몇 번 다녀오긴 했고요. 29. 무척 바쁜 모양이던데 틈틈이 들르기도 해요. 29. 그렇지 않아도 형이 보고 싶어 하던데요? 할 말이 있어 보였어요. 30. 동준형의 소식을 전하는 혜인의 목소리는 확실히 들떠있었다. 30.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31. 형이 와서 다행이다. 혜인이 기뻐하니 더욱 형이 반갑다. 31. 그림이나 살아가는 일 등 그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텐데. 31. 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녀 곁에 나만 있고 싶은 갈망으로 몹시 혼란스러웠다. 32. 뿐만 아니라 동준형에게 허물없이 마음을 열어놓는 것 같은 그녀의 태도도 나를 무척 서운하게 했다. 32. 우리도 사람인데 한 달에 한 번을 쉬어야지. 누구는 더하고 누구는 덜하게 없기야. 자, 다들 일제히 퇴근이다. 오랜만에 주 5일 근무야. 빨리들 나가자고. 33. 실장의 말에 모두들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며 퇴근 준비를 서둘렀다. 33. 기대도 하지 않고 있던 터에 너무나 갑작스러운 말을 들어서인지 난 도리어 어리둥절해져서 선뜻 자리에서 일어나지질 못했다. 34. 벽시계는 정확히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34. 숙소에 가서 샤워를 한 후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7시가 조금 지난 시간에 출발할 수 있었다. 35. 봄물처럼 고여있던 그리움이 내 마음에 내 가슴에 하염없이 넘쳐 흘렀다. 35. 한 시간 반 정도면 서울에 진입할 거라는 예측은 엄청난 착오였다. 35. 수원 인터체인지에 다다르자 근처에 있는 회사 직원들의 퇴근 차량들이 몰려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36. 내일 새벽에 출발할 걸 그랬나? 37. 나는 고개를 저었다. 37. 얼마만인데 오늘 밤과 내일 새벽의 거리는 너무도 멀게 느껴졌다. 37. 멈춰 있는 듯 하면서도 조금씩 움직이던 차는 가까스로 서울에 들어섰는데 38. 그 많던 차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신촌길은 오히려 한산했다. 38. 그녀의 집이 가까워져 오자 이번엔 주차가 문제였다. 39. 집 근처를 두 바퀴나 돌았는데도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결국에는 학교 앞까지 가서야 겨우 주차할 수 있었다. 39. 새 찬 바람이었다. 40. 주차된 차의 문을 확인한 뒤에 나는 점퍼깃을 올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40. 검은 구름이 잔뜩 덮여 있다는 걸 밤하늘에서도 확연히 알 수 있었다. 41. 그래서인지 상점이나 가로등에서 비치는 불빛들이 일제히 촉수를 낮춘 것처럼 희미하게 보였다. 41. 뭘 사갈까 하고 망설이며 상점들을 기웃거리는데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41. 민규야 정민규 41. 동준형 목소리 같다고 생각하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42. 뒤를 돌아보니 역시 동준형이 그녀와 함께 서 있었다. 42. 형 그래 잘 있었냐? 혜인이한테 오는 길인가 보구나? 43. 네 하도 오래 못 와봐서 집에 가는 길에 잠깐 들려보려고요. 44. 그녀를 바라보면서 설명하듯이 대답했다. 45. 활짝 핀 꽃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45. 그렇게 밝은 한바구 숨은 처음이었다. 46. 그렇지 않아도 혜인이가 네 걱정을 많이 하더라. 47. 회사 일이 바빠서 요즘은 주말도 없다면서 건강이 걱정이라고. 47. 얼굴이 많이 까칠해지셨어요. 48. 집에 가셔서 쉬시지 여긴 뭐하러 오셨어요? 48. 별일 없으셨죠? 49. 어색하게 머뭇거리며 인사를 하다가 그녀와 눈길이 마주쳤다. 49. 그녀도 나도 재빨리 눈길을 피했다. 49. 비밀이 있는 사랑은 더 깊어진대요. 49. 별 유치한 말도 다 있다고 생각했던 어느 소설의 글귀였다. 49. 민규 지금 참 잘 만났다. 50. 내가 저녁을 먹고 나오는 바람에 혜인이가 아직 저녁을 못 먹었단다. 51. 난 지금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가봐야 되고. 51. 민규 네가 저녁 좀 함께 먹어주라. 52. 선배 난 괜찮다니까. 52. 괜찮긴 인마. 날씨도 춥고 혼자 쓸쓸할 텐데. 52. 허기까지 져봐라. 52. 오랜만일 텐데 둘이 같이 얘기도 나누면서 식사를 해. 53. 그럼 민규 있으니까 난 여기서 가마. 53. 동준 형이 돌아서다 말고 나를 불렀다. 54. 민규야. 그동안 혜인이한테 신경 많이 썼더구나. 55. 별로 그런 것도 없습니다. 55. 어쩌다 그러고 싶어도 막무가내로 거절을 하시니. 55. 혜인이가 무척 고마워하고 있어. 고맙다. 55. 그리고 혜인아. 나하고 오늘 얘기한 문제에 민규랑도 의논해 봐라. 55. 바삐 떠나는 동준 형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우린 묵묵히 서 있었다. 55. 지나가는 바람이 우리 두 사람의 얼굴을 매섭게 스치며 지나갔다. 55. 그만 가죠. 55. 걸음을 옮기면서 그녀의 팔을 잡으려 하자 자연스럽게 내 손을 피해 한 걸음 늦춰서 걷기 시작했다. 55. 정말 식사 안 하고 오셨어요? 55. 네. 빨리 오려는 마음에 몇 숟가락 뜨다 말았어요. 55. 이번 주말도 반납이구나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쉰다고 그러잖아요. 55. 어머님께도 전화 드렸어요? 55. 아직이요. 55. 지금이라도 전화하세요. 아직 종로에 계시면 모시러 가고요. 날씨가 몹시 추워지네요. 55. 그렇게 당하고도 진심일까? 아니면 나를 피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걸까? 55.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할게요. 퇴근 때는 총무 아저씨가 모셔다 드리잖아요. 55. 왜요? 어머니가 걱정되세요? 55. 그녀의 가느다란 한숨소리가 들렸다. 55. 가끔 그랬더랬는데 요즘은 날씨 탓인지 자주 걱정이 되는군요. 55. 침대 옆으로 난 창문이 서쪽 방향이잖아요. 55. 그곳에 해가 잠깐 머물다 치면 금방 밤이 와요. 55. 점점 사라지는 햇살을 보고 있노라면 왜 그렇게 어머님 생각이 나는지. 55. 집에 들어가시면 얼마나 썰렁할까? 55.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긴 밤을 밝히시는 건 아닐까? 55. 혼자 오시는 건 아닐까? 56. 그래도 요즘은 이모님이 계셔서 다행이지 뭐예요? 56. 정말 다행이에요. 57.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57. 그녀는 손을 빼내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힘주어 내 손을 꼭 잡았다. 57. 어머니 걱정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57. 그렇게 혼이 나고도 어머니가 원망스럽지 않나요? 58. 원망이요? 58. 그럴 때도 종종 있죠. 59. 문득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면 아무것도 못하고 멍해지곤 해요. 59. 아직도 내 가슴 속에서 뽑아내지 못한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59. 그러다가도 그분은 얼마나 허망하고 쓸쓸할까? 59. 라는 생각이 들면 이내 원망이 없어져요. 59.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59.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59. 우리 지금 밥 먹을 곳 찾는 중이잖아요. 60. 얘기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60. 그러고 보니 바로 앞에 홍대 지하철역이 있었다. 60. 뭘 먹을까요? 61. 특별히 먹고 싶은 것 없어요? 61. 배 많이 고파요? 61. 아니요. 난 간단한 것도 괜찮아요. 61. 그럼 잘 됐어요. 62. 케이크 잘 만드는 집이 있는데 조각 케이크에 뜨거운 코코아 어때요? 63. 좋죠. 가요. 62. 오던 길을 되돌아서니 10미터쯤 되는 가까운 거리에 깔끔한 제과점이 눈에 띄었다. 62. 따뜻했다. 63. 투박한 머그잔에서 올라오는 코코아 향기와 김이 보기만 해도 몸을 녹여주는 듯했다. 63. 마음이 우울할 때는요. 64. 그녀가 생크림 위에 얹어진 과일 조각을 집어 입에 넣으며 말을 시작했다. 64. 특히 지금처럼 날씨마저 좋지 않을 때는요. 64. 단 게 좋아요. 65. 달콤한 비스킷이나 초콜릿 한 조각을 뜨거운 차와 같이 먹으면 어느새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곤 해요. 65. 그런 적 없었어요? 65.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그렇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66. 아까 하던 얘기 해보세요. 이상한 게 있다는 말. 66. 아, 그거요. 별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말해줘요. 궁금하잖아요. 66.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67. 계산대 앞에 서너 사람이 있는 것 외에는 우리 두 사람뿐이었다. 67. 어머님 생각을 하다 보면 내 서름은 누가 알아줄까 하고 가슴이 콱 막혀올 때가 있어요. 67.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그 사람이 떠나고 또 아기도 떠나고 67.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도 내 서름은 어머니밖에 모른다는 68. 겉으로는 그러셔도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어머니뿐이라는 생각이 들곤 해요. 68. 만약에 내 예감이 빗나가서 지금은 아니라 해도 69. 언젠가는 그러실 거라는 믿음 같은 걸 갖게 된다니까요. 69. 코코아 컵을 쥐고 있는 그녀의 손을 끌어다가 내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69. 고마워요.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요. 69. 그리고 나도 있잖아요. 혼자라고 쓸쓸해하지 말아요. 69. 내 말에 그녀는 그저 웃음만 지어 보였다. 69. 어머 눈이 오네. 첫눈이다 첫눈. 69. 종업원 중 누군가가 소리치자 와 하며 일제의 창 밖을 내다보았다. 70. 첫눈 치고는 꽤 오려나 봐요. 70. 잠깐 나갔다 올 테니 여기 앉아 있어요. 5분이면 돼요. 70. 어리둥절해하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고는 밖으로 나왔다. 70. 홍대 앞을 향해서 정신없이 뛰어갔다. 70. 경사진 언덕길에서 눈바람이 얼굴을 매섭게 때려대니 눈을 뜨기가 쉽지 않았다. 71. 그녀는 한 손으로 턱을 괸 채 창 밖을 빠니 내다보고 있었다. 71. 차에서 내리는 나를 알아본 듯하기에 손을 들어 나오라는 신용을 해 보였다. 71. 우리 눈 구경 가요. 71. 나는 마음이 들떠 있었다. 72. 세상에 말도 안 돼. 지금이 몇 시인데 눈 구경을 가요. 73. 시간이 무슨 상관이에요. 밤새 달리다 보면 멋있는 설경을 만나게 되겠죠. 74. 자, 출발합니다. 74. 싫어요. 난 가지 않겠어요. 집 앞에 세워주세요. 74. 그녀가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부리듯이 말했다. 75. 한 번도 내 부탁에 기분 좋게 응해 주질 않는군요. 75. 한 번도 내 거절을 존중해 주지 않는군요. 75. 눈이 오는 걸 보니까 내리다 말 것 같지도 않고 갑자기 바람이 쐬고 싶었어요. 75. 밤새 천천히 달리다 보면 농촌 마을이든 산이든 바다든 어디에선가 아침을 맞이하겠죠. 76. 그곳에서 근사한 설경을 본다는 것 멋있지 않아요? 76. 꼭 함께 떠나고 싶었어요. 77. 정말 안 갈 거예요? 77. 네, 미안해요. 77. 그럼 강변도로나 한 바퀴 돌아요. 77. 그건 괜찮죠? 77. 그것도 안 되나요? 77. 가요. 78. 어디로요? 77. 강변도로 간다면서요. 78. 눈발이 점점 굵어지더니 와이퍼를 움직이지 않으면 달리지 못할 정도로 세차게 차창에 부딪혀왔다. 78. 성산동을 벗어나 자유로로 진입하게 되면서부터 78. 무조건 속력을 높였다. 79. 이 길로 쭉 달리면 행주산성이 나올지 모른다는 추측만으로 엑셀레이터를 힘주어 밟았다. 79. 그런데 끝없이 펼쳐진 강변도로를 달리다 보니 79. 몇 주 동안의 수면 부족이 긴장에서 무방비 상태로 서서히 해체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주름이 슬슬 몰려오기 시작했다. 79. 누군가가 나를 비웃었다. 80. 네가 이 애인을 사랑한다고? 81. 한심한 녀석, 이게 사랑이니? 81. 사랑한다는 여자에게 너의 사랑을 주지도 그렇다고 받지도 못하면서 그따위로 정신 소모나 하고 있는 게 사랑이냐? 81.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널 사랑하는 나영에게로 돌아가. 81. 내 사랑을 함부로 재단하지 마. 81. 진실은 내가 지금 혜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81. 오직 이것뿐이야. 81. 이 이상 뭐가 필요해? 81. 난 너의 야비한 이기심마저 알고 있어. 81. 넌 오늘 밤 첫눈을 핑계로 혜인을 가지려 하는 거지. 81. 사랑이란 미명으로 그녀의 육체를 욕심내고 있는 거야. 81. 야비한 녀석, 형의 여자를 탐내다니. 81. 이 애인도 널 사랑한다면 그 여자도 너와 마찬가지로 결코 용서받지 못할 나쁜 인간이야. 81. 그런 말로 내 사랑을 멈추기에는 이미 늦었어. 81.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었어. 81. 나도 이렇게 지독하게 열병을 앓게 될 줄 몰랐다고. 81. 그 상대가 하필이면 형수라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간 머뭇거리고 헤맸지만 81. 이젠 그녀가 누구의 무엇이었든 나를 멈추게 하지는 못해. 81. 그리고 뭐라고? 내가 혜인을 가지려 한다고? 81. 당연하지 않나? 그녀를 사랑하니까. 81. 혀끝에만 달려 있어서 시도 때도 없이 말이 되어 나오는 그런 사랑 말고 81. 그녀의 모든 걸 알고 싶고 공유하고 싶은 그런 사랑. 81. 그녀의 입술을 갖고 싶고 그녀의 작고 가녀린 몸을 안아주고 싶다고. 81. 그리고 서로의 몸에 불을 지펴서 그 불꽃에 두 사람이 하나로 타오르는 슬픔이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한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고 싶어. 81. 그런 순간이 없이는 사랑이라 할 수가 없지 않겠나. 81. 하지만 그녀의 용서와 허락이 없이는 안 되겠지. 81.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게 큰 진실은 나를 혜인에게 주고 싶다는 거야. 81. 평생을 함께 할 만큼 사랑하는 여자에게 주기 위해 인내해 왔던 내 순결을 혜인에게 주고 싶어. 81. 간절한 내 소망이야. 81. 순진한 놈. 너희들은 안 돼. 그건 천벌받을 일이란 걸 알아둬. 81.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리라고 이 바보녀석아. 81. 분명히 앞을 보며 운전대를 찾고 있었는데 81. 누군가와 심하게 언쟁을 벌인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났다. 81. 나는 몹시 화가 나서 흥분되어 있었다. 81. 정신을 차리려고 눈에 힘을 주며 앞을 응시하는데 81. 그 순간 차가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지그재그로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왔다. 81. 그 순간 나는 재빨리 한 손을 뻗어 해인의 앞을 막으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81. 차가 심하게 흔들리며 급정거하는 바람에 내 얼굴이 핸들에 부딪혔다. 81. 앞 뒤 가까운 거리에 달리는 자동차들이 없었던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81.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81.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다. 81.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표정이 잔뜩 겁에 질려 있는 듯이 보였다. 81. 차를 길가로 바짝 붙여 세우는데 머리에서부터 얼굴로 땀이 쭉 흘러내렸다. 81. 난 아무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81.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고 있었다. 81. 미안해요. 잠깐만. 아, 나 잠깐만 쉴게요. 81. 의자를 약간 뒤로 젖혀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81. 몇 분 동안, 아니 더 짧은 순간이었다. 81. 단 몇 초였을 거다. 81. 지금 몇 분 몇 초가 뭐 그리 중요하겠는가. 81. 하지만 목소리의 주인은 분명히 날 비웃고 있었다. 81. 내가 혜인을 사랑하는 일이 그녀를 괴롭히는 거라면 그만 멈춰야 하는 걸까? 81. 그것도 사랑이라면 그래야 되겠지. 81. 평생 혜인을 만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81.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이다. 81. 고통스러웠다. 81. 고통은 마음뿐 아니라 편도선과 머리에까지 통증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81. 푹 자고 싶었다. 81. 하지만 그 마음을 밀쳐내며 바로 뒤따르는 이 열망. 81. 고통스러워도 그녀와 함께라면 뜬 눈으로 밤을 지새도 행복할 것만 같은 이 염원. 81. 나의 이런 소망은 내 마음속 깊이 켜켜이 쌓여 이젠 치유할 수 없는 불치의 병으로 자리 잡았는지도 모른다. 81. 그녀가 땀과 눈물로 젖어 있는 내 얼굴을 81. 손수건으로 눌러주고 있었다. 81. 눈을 떴다. 81. 내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 그녀의 뺨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81. 내가 혜인을 사랑한 건 어쩌면 그녀의 눈물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른다. 81. 그녀의 눈물을 보면 나도 모르게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견딜 수 없어 하지 않았는가. 81. 슬픔, 연민, 분노, 안쓰러움, 애잔함 등의 감정이 저마다의 빛깔을 지닌 채 나의 가슴을 헤집으면 그간 애써 억눌러왔던 이성과 자제력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81. 때문에 그녀에게로 향하는 마음을 멈추지 못한 채 반기를 들고 있는 나 자신을 어쩌지 못하곤 했다. 81. 그런데 지금 그녀는 왜 울고 있는 것일까. 81. 미안해요. 81. 그녀가 나의 뺨을 어루만졌다. 81. 나에게 미안할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해요. 81. 아니에요. 참 많이 미안해요. 81. 그녀의 두 손을 잡아 손등과 손가락에 입맞춤을 했다. 81.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81. 입가에 아주 잠깐 미소가 머무는 듯하다 사라졌다. 81. 그녀가 내 이마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주면서 애써 담담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81. 이번에도 서울에 오지 못하면 내가 내려가려고 했어요. 81. 많이 바쁠 테니까 시간도 없을 테니까 단 10분만이라도 보고 오려고 했어요. 81. 사실은 이런 마음이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그랬었는데 81. 미안해요. 81. 하지만 우리는 81. 됐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말아요. 81. 단 10분만이라도 81. 그 한마디면 난 충분했다. 81. 난 그녀에게 모든 걸 원할 만큼 뻔뻔하진 않다. 81. 그녀가 마음만 닿지 않는다면 81. 천천히 조금씩 단 10분만큼의 사랑이면 우선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다. 81. 그 뒤 얘기는 필요하지 않았다. 81. 하지만 우리는 81. 그녀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고 있기에 81. 나는 뒤 얘기를 재빨리 막아 버렸다. 81. 그녀가 나를 향해 몸을 더 가까이 돌려앉았다. 81. 마른 잎처럼 가벼운 두 손을 내 어깨에 얹었다. 81. 그리고는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깊게 한없이 깊게 나를 바라보았다. 81. 힘들지 않아요? 81. 점점 더 힘이 들 텐데. 81. 왜 하필이면 이렇게 힘든 일을 가려고 그래요? 81. 제발 81. 나는 그녀의 허리와 목을 힘껏 끌어안았다. 81. 그녀의 말을 막고 싶을 뿐이었는데 81. 서로의 뺨과 뺨이 맞닿았다. 81. 그녀 얼굴의 감촉이 마치 열병 환자처럼 뜨거웠다. 81. 나도 모르게 그녀의 입술을 찾았다. 81. 미안해요. 날 용서해줘요. 81.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듯 이미 용서하고 있었다는 듯. 81. 그녀의 눈이 감겨져 있었다. 81. 그녀의 입술 위로 내 입술이 내려앉자 81. 그녀는 입술을 열어 나를 받아들였다. 81. 내 목을 끌어안고 있는 그녀의 팔이 가늘게 떨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81. 나는 좀 더 절실하게 그녀를 원했다. 81. 그녀의 혀가 나의 혀를 찾았다. 81. 그리고 잠시 이후 자신의 혀를 나에게 주었다. 81. 욕정이라고는 표현하고 싶지 않은 뜨거운 무엇이 내 가슴 속에서 마구 소용돌이쳤다. 81. 온몸의 미세한 세포마저도 그녀를 절실히 원했고 좀 더 긴 시간의 용서를 원했다. 81. 비록 입술 뿐이었지만 난 말할 수 없이 행복했다. 81. 믿을 수 없는 그녀의 허락에 황홀했고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기쁨이 눈물로 몸을 바꿔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81. 지금 혜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81. 그녀의 뺨을 어루만질 때 혜인의 눈도 이미 젖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81.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우린 약속이나 한 것처럼 서로에게서 떨어져 몸을 바로 세웠다. 81. 차창에 부딪힌 눈송이들이 하얀 레이스 커튼 모양을 하고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81. 와이퍼를 작동시켰다. 81. 처음에 몇 번 삐걱거리더니 이내 부드럽게 움직였다. 81. 시동도 순조롭게 걸렸다. 81. 다행이었다. 81. 긴장하지 마세요. 위험한 길은 다 지나왔어요. 81. 수색 방향으로 들어서면서 일반 도로가 나타나자 그녀를 안심시키려고 말을 걸었다. 81. 그러나 그녀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81. 시간이 꽤 걸리겠어요. 노면이 얼지는 않았지만 쌓인 눈이 질퍽거리는 상태라 속력을 낼 수가 없네요. 81. 일부러 한 번 더 말을 건넸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81. 나는 지금 행복한데 81. 지금까지도 내 입속에는 그녀의 감미로운 혀의 감촉이 남아있고 뜨겁게 달궈졌던 내 피도 아직은 식지 않았는데. 81. 그런데 왠지 그녀가 나와 같은 마음이 아닌 것처럼 여겨졌다. 81. 그 정체가 무엇일까? 침묵 때문일까? 81. 그렇다면 그녀의 침묵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81. 또한 지금 혜인의 진실은 무엇이란 말인가? 81. 어쩌면 지금 혜인은 자신의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81. 이내 비애감이 몰려왔고 그 감정은 나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81.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81. 몸을 꼿꼿하게 세우고 앉아 차짱 방만 무심한 표정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81. 한 번 당겨진 가슴의 불꽃은 좀처럼 꺼질 줄을 몰랐고 간절히 그녀만을 원했다. 81. 솔직히 어떻게 해서든 그녀를 안고 싶었다. 81. 하지만 의식의 한편에서는 그 어떻게 해서든이 도무지 용납되지 않았다. 81. 더구나 자신의 행동에 당황해하며 자책하는 듯한 그녀의 모습이 느껴지자 달아오른 감정을 누르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81. 그러나 오늘 밤에 이 뜨거운 감정을 누른다는 건 그녀와 함께 있는 한 불가능할지도 몰랐다. 81. 식은 커피가 조금 남아있는 커피잔을 비우고 일어섰다. 81. 갈게요. 81. 의자 등받이에 걸쳐놓았던 점퍼를 집어서 어깨에 걸쳤다. 81. 어디로 갈 거예요? 81. 시계를 보니 한시가 지나고 있었다. 81. 지금 이 시간에 집에 가는 것은 안 되겠어요. 81. 도로 사정도 그렇고 어머니가 새벽에 오는 걸 질색하세요. 81. 학교 앞 큰 길로 내려가면 호텔이 있던데 거기로 가봐야겠어요. 81. 잠깐만요. 81. 나를 불러세운 그녀는 서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81. 기다리는 동안 새삼스럽게 실내를 둘러보았다. 81. 여기저기에 그녀가 이 집에 정을 붙이려고 애쓴 흔적들이 눈에 들어왔다. 81. 식탁과 책상 그리고 나무로 만든 의자들의 위치가 모두 달라져 있었다. 81.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라고 말한 적이 있는 남쪽 창가에는 납작한 탁자가 놓여 있고 81. 그 위에 해오라기 난초가 앉아 있었다. 81. 꽃대들은 많이 짧아졌지만 잎은 여전히 푸르렀다. 81. 난초를 끌어안고 골목 어귀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밤이 떠올랐다. 81. 오래전 일처럼 아득했다. 81.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저돌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81. 언젠가 나영이 대덕으로 전화를 걸어 몹시 화를 내며 하던 말이 귓전을 맴돌았다. 81. 혜인을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게 된 건 아니다. 81. 더구나 저돌쪽이라니. 81. 아직도 혜인은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81. 이만큼이나마 그녀 가까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설렘과 그리움. 81. 절망과 희망이 교차 있으며 숱한 밤을 잠 못 이룬 채 지새워야 했는데. 81. 몹시 추울 텐데 이거 두르고 가세요. 81. 혜인이 내민 건 목도리였다. 81. 흔히 볼 수 있는 체크문이었다. 81.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내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배려가 목도리라니. 81. 내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81. 목도리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내 앞으로 그녀가 가까이 다가왔다. 81. 바탕 색깔이 회색이라 남자가 해도 괜찮을 거예요. 81. 됐어요. 81. 추울 때는 목도리를 하고 안 하고 가 얼마나 차이 나는데요. 81. 그녀는 목도리로 내 목을 한번 돌려 감아 가볍게 묶은 다음 매듭을 꼼꼼하게 만져주었다. 81. 그러면서도 시선만은 애써 피했다. 81. 나 좀 봐요. 81. 나와 눈이 마주치자 이내 피해버리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81. 아직도 많이 안 좋은가요? 81. 뭐가... 81. 마음이든 감정이든 뭔지 몰라도 하이튼요. 81. 아까 차 안에서 우리가 크게 잘못한 건가요? 81. 내가 눈치를 봐야 할 만큼, 나를 피해야 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죄라도 지은 거냐고요. 81. 너무 예민한 반응 아니에요? 81. 예민해요? 내가 예민하다고요? 81. 그렇지 않고요. 81. 자기 감정을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81. 지금은 좀 그런가 보다 곧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지나가 줄 순 없나요? 81. 가끔가다 사람 맥빠지게 하는 소리 잘하는 거 알아요? 81. 하기야 상대방의 마음 따위엔 관심도 없는 사람이니까. 81. 이러다가 우리 싸우겠어요. 81. 어서 가서 쉬세요. 81. 갑자기 우울해하는 그녀에게 이유를 물은 것이 그렇게도 잘못된 일이었을까? 81. 아니면 예민하다는 그녀의 말에 정말 내가 예민하게 반응한 것일까? 81. 다툴 만큼의 이유는 결코 아니었는데, 결국 유치한 싸움을 시작한 꼴이 되고 말았다. 81. 이봐요. 이혜인 씨. 81. 쟁반에다 커피잔을 담던 혜인의 동작이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커피잔을 챙겨 들고는 싱크대로 갔다. 81. 평소 같았으면 그녀의 무관심한 듯한 행동을 보고 마음속으로만 서운해하며 눈치를 보았을 텐데 그날은 왠지 참을 수가 없었다. 81. 너무나 화가 나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81. 사람이 말을 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하세요. 내가 우스워요? 내가 우습냐고? 81. 그녀는 무척 놀라면서 적잖게 당황해하는 것 같았다. 81. 왜 큰 소리를 치세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말해요. 81. 누구에게나 이러는 거 아니죠? 나한테만 일부러 냉정하게 구는 거죠. 81. 바깥 날씨가 이 안에서도 짐작이 가네요. 바람소리가 내 귀에만 들리는 건 아니겠죠. 81. 물론 길은 빙판길을 태고 지금 1시가 넘었어요. 치사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밖으로 나가려는 날 잡지 않았을 때 서운했어요. 81. 하지만 곧 이 목도리로 만족해요. 81. 내가 언제 큰 걸 바라던가요? 많은 걸 강요한 적 있었냐고요. 아직도 마음이 좋지 않냐고 물은 게 예민하다고 쏘아붙일 정도로 잘못한 건가요? 81. 그녀는 대답을 피한 채 의자에 꼿꼿이 앉아있었다. 81. 차분하다 못해 냉담한 그녀의 모습을 앞에 두고 구구한 말을 늘어놓고 있는 내 자신의 초라함은 차라리 비애에 가까웠다. 81.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마웠던 일, 고마웠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81. 안 계셨으면 어떡할 뻔했나 할 정도로 의지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81. 그 사람 떠난 지 꽤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 되지 않았어요. 81.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건강해지고 내 삶을 위해 이런저런 계획을 세운다는 거, 나 혼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81. 날 위해 애 많이 쓰셨다 싶어요. 81. 하지만요, 이젠 서로 모른 척했으면 좋겠어요. 81. 어머니와 저처럼요. 81. 모르는 척하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82. 날더러 더 이상 여기 오지 말라 그런 뜻인가요? 81. 네, 난 결심했어요. 81. 다신 보지 않기로. 81. 내가 오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81. 일주일에 한 번. 81. 그것도 우울해 보이면 눈치만 보다가 돌아가고, 81. 더구나 이번엔 한 달 만에 왔어요. 81. 아침 저녁으로 하던 전화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아침에 한 번만 걸어요. 81. 이제 이런 거 다 그만두라고요? 81. 정말이에요? 81. 속마음은 아닌데 날 위해서 피하려는 거죠. 82. 그렇죠? 82. 말해봐요. 진심이 아니라고. 82. 지금까지 날 위해 애써줬던 것처럼 내 마지막 부탁도 들어주세요. 83. 여기 오지 말라는 얘기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닌데요, 뭘. 83.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84. 난 이미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고 부탁하는 거예요. 84. 내 안에 담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85. 피돌기도 멈추고 머릿속엔 공허한 울림만이 반복되면서 85. 영혼마저 빠져나가버린 듯한 몸이 마구 흔들렸다. 85. 의자를 끌어다가 털썩 주저앉아버렸다. 85. 그녀는 비장함이 느껴지는 모습을 안 채 그린듯이 앉아있었다. 86. 이미 결심을 했다는 최후 경고 같은 말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다. 86. 도대체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87. 그녀는 한참을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다. 87. 서울을 떠날까 해요. 87.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87. 서울을 떠난다면 어디로? 87. 제주도로 갈 거예요. 87. 아주 거기서 살 생각이에요. 87.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 87. 동준형을 만나고 나서부터 문득문득 불안한 예감이 스치곤 했었는데 87. 결국 제주도로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87. 누군가가 간절히 붙잡아도 소용없을 것 같군요. 87. 신중하게 생각했을 텐데. 88. 그래도 가야 한다면 그래야겠죠. 88. 동준 선배의 아버님께서 서귀포시에 짓고 있는 상가 건물을 주셨대요. 88. 얘기 들었어요. 88. 화랑을 낀 문화공간의 빌딩을 짓는다죠. 89. 화랑 1을 부탁받았나요? 89. 나는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89. 알고 있었군요. 89. 이제 계획 단계이니 시간이 꽤 지나야 될 줄 알았는데 90. 잘못 알고 있었군요. 89. 선배가 파리에서 올 때 이미 청사진까지 들고 온 걸요. 89. 건물이 다 지어진 후에 가는 거 아닌가요? 89. 미리 가서 제주도 분위기나 생활도 익히고 89. 선배 부인을 도우면서 일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89. 건물 운영을 선배 부인이 맡는다고 해요. 89. 그분은 유나랑 내가 선배가 결혼하기 전부터 언니언니 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분이에요. 89. 이번에 나를 부르는 것도 그 언니 생각이었대요. 89. 서울을 떠나는 게 그렇게 좋아요? 90. 아주 신이 난 것 같은데요? 90. 마치 우리 집을 떠날 때처럼. 90.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90. 그저 무심한 얼굴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90. 제주도 얘기를 하는 동안 아까보다도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요. 90.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가 본데 우리 집에 있는 동안 갑갑했겠어요. 90. 혹시 결혼한 걸 후회하진 않았어요? 90. 그녀는 대답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으며 의자에서 일어섰다. 90. 커피 더 하실래요? 난 마실 건데. 90. 시간이 꽤 지났겠다는 생각을 하며 벽시계를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90. 시침은 막 3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90. 나 제주도로 갈 거예요. 90. 가야겠다면 가야겠죠. 90. 결론은 이 두 마디였는데 90. 당황해하고 막막해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가운데 두 시간을 흘려버린 것이었다. 90. 어떡하죠? 시간이 벌써 3시가 다 됐네요. 90. 나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90. 누구 때문이라는 말이 왜 필요해요? 90. 나야 요즘 낮과 밤이 바뀌어서 상관없지만 잠깐이라도 눈을 좀 붙이셔야 할 텐데. 90. 나도 됐어요. 90. 원래 어중간하게 새벽잠을 자느니 차라리 밤을 새는 편이 낫거든요. 90. 커피 안 주세요? 90. 참, 유나가 커피 고맙대요. 90. 교수님 드린다고 한 봉지만 더 달라고 하기에 90. 민규 씨한테 허락받아 오라고 했어요. 90. 그랬더니 어이없어 하면서 웃더라고요. 90. 그녀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일부러 하는 말이었겠지만 90. 나는 그런 말을 귀담아 들으며 대꾸할 기분이 아니었다. 90. 두 개의 커피잔을 식탁에 놓고는 90. 난로 위에서 주전자를 가져와 물을 부었다. 90. 뜨거운 물이 잔에 반쯤 채워지자 부드러운 향이 슬금슬금 퍼졌다. 90. 설탕 조금 넣을 거죠? 90. 그녀는 내 커피잔을 당겨서 설탕을 넣어 저은 다음 다시 내 앞으로 밀어주었다. 90. 제주도 가는 얘기 벌써부터 의논하려고 했었어요. 90. 전화로 말할 수도 없고 해서 90. 만약에 이번 주에도 오시지 않으면 90. 점심시간에 맞춰서 잠깐 다녀올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90. 이렇게 나 가요 하는 식으로 말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90. 혹시 못 가게 반대하면 어떡하나 걱정도 됐고요. 90. 내가 반대하면 안 갈 거예요? 90. 지금 나한테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잖아요. 90. 원래 계획에서 약간 벗어나긴 했지만 90. 내가 오래전부터 하고 싶어 했던 일이고 90. 동준 선배에게 일주일에 한 번만 그림을 보여줘도 90.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90. 그것이 날 떠난다는 의미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90. 아까 이젠 끝이라는 듯이 말했죠? 90. 하지만 서울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난 달라질 게 없어요. 90. 주말이면 서울이 아닌 제주도로 가야 한다는 것 외에는요. 90. 말은 태연하게 하면서도 90. 그녀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앉아 90. 서울에 있어달라고 사정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90. 네.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90.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90. 다음 시간에 민규와 혜인의 이야기 계속 지켜봐주세요. 90.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90.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 주인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90. 감사합니다. ematدا 90. 여러분의 rahmen 90. 여러분의 사랑은 음악을 위해 steeped摩트까지 100. 여러분의 마법 join 70. 여러분의 사랑은 메시지에 어떤 aprendiz이든 100. 여러분의 nope